아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먹을게요. 한 모금만 먹을라 했는데 많이 먹을까요? 어... 네?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요? 네. 많이 먹으라고요? 약간 조금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네, 물 많이 먹었어요. 아... 제가 홍보대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른날 울산홍보대사 여러분 덕분에 고향에서 이렇게 고향을 알릴 수 있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런 자리를 내어주셔서 오늘 울산홍보대사가 되고 첫 공연이에요. 어... 너무나도 뜻깊고 오늘 너무 진짜 설렜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울산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할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어... 멋진 울산을 함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그... 그 노래가 표현나네요. 울산 큰아기 그렇죠? 내 이름은 경산도 울산의 홍자 상냥하고 복스러운 울산의 홍자 여러분 그죠? 상냥하고 복스럽고 아주 복덩이가 울산의 홍보대사 된 것 같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뻐요. 실제로 보니까 예쁜가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꽤 많이 봤나봐요. 세 번째. 백 번째. 우리 회장님 다 알아요. 우리 팬클럽 회장님. 백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앞으로 혼자 노래하러 올 때마다 오실 건가요? 네. 진짜요? 네. 혼자가 기억력은 좋지 않아도 얼굴에 대한 기억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 말이 그 말인가? 아무튼 얼굴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방금 대답하신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 네. 목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